신선은 똑같이 왼쪽 먼저 달아주시고 다음은 중앙을 다음은 오른쪽 편을 그리고 또 역시나 살짝 격리되는데 숯바락 파트는 이정도가 더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4중 선수가 끄내질 않네요. 오 좋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자 이제 사는 척도 소리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잠시만 얘기해주세요. 다음으로는 웃는 남자의 출연 배우들을 모시고 간단한 질의응답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